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원사인 저희 태우카조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유튜브 100만 구독자 달성으로 향하는 태우카조항공 편입니다. 오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한 저희 태우카조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프로 유튜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이미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단으로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경우 시나 책의 구절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여 영상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에 입에 대니 유의 바랍니다. 촬영 영상의 문구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재가공할 시에는 저작권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폰트 아이콘 일러스트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물이 들어간 영상의 경우 초상권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의 경우 얼굴 노출을 최대한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영화 스틸컷 사용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영화 프로그램 캡처 화면을 사용하거나 가수의 노래를 짧게 편집하여 업로드한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배교 음악의 경우 다른 네티즌이 직접 만든 음악이나 자신이 구매한 MP3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작권법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태호과조 승무원의 지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튜브 대비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